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소개로 나주에 왔습니다. 시골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집을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현재 애왕 거북이와 함께 살고 계신데 이 거북이와 더 넓게 생활하고 싶으셔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해요. 저희가 먼저 가보니까 지금 모습도 굉장히 크고 짱짱한데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관심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나주시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동네는 나주 시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은 골목길도 보이고 주변에 빈치도 꽤 보이거든요. 뒤를 돌아보시면 오늘 시골집은 제가 바로 빨리 들어가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공연 주차장도 있고요. 좌측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학교 시간이어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너무 귀엽고 좋네요. 티에서 왔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찍으면 또 피리분 사내가 됩니다. 어, 유튜브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인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시골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데 리모델링 전의 모습도 남겨두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바로 와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틀어보시면 이렇게 뒷문을 넘어서 바로 집이 보이거든요. 골목에서 봤을 때는 집이 좀 작겠다 싶었잖아요. 막상 들어와서 봐보니까 본체 봐보세요. 엄청 큽니다. 이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봐보시면 여기 이렇게 별채도 있고요. 끝에는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봐보시면 시골집 가면 항상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앞에 보니까 소변기도 있고 또 문 두 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살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넓은 공간을 위해서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마주 보고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넓지는 않은데 시멘트를 조금 걷어내시고 잔디도 깔고 한 가운데 정도의 정원을 꾸미시면 너무 예뻐질 것 같네요. 구조가 특이하네요. 네, 구조가 마주 보고 있으면 특이하네요. 한번 집 주별로 봐볼까요? 이 시골집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해요. 바로 그 살 같아 거북이라고 하세요? 엄청 큰 대형 육지 거북인데 그 거북이를 위해서 시골집을 구매하셔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북이를 위한 시골집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세컨하우스로 쓰실 거고 아마 이 별채가 거북이를 위한 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북이가 많이 크나? 거북이가 엄청 커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채가 한 마리밖에 없대요. 엄청 귀한 거죠. 거북이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기 본체 바로 옆쪽인데 이렇게 마루도 있고요. 아마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안쪽이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뜬금없긴 하죠? 싱크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에는 샤워기가 있네요. 뭐가 더 있나? 여기도 문이 하나 있어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방이 따로 있네요. 얼떨결에 저희가 바로 본체를 들어왔는데 여기 보고 가실게요. 들어보시면 방 두 칸이 있습니다. 여기도 왠지 하숙집으로 썼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나주가 하숙집으로 갔던 시골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하숙집으로 따로 썼던 그 공간인 것 같습니다. 따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여기 있고요. 저는 그냥 이게 바로 본체로 들어가는 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아예 독립된 공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주방은 여기 방을 위한 주방이네요. 그쵸. 이 방을 위한 화장실과 주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문체에 화장실이 따로 있나봐요.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가도 있고요. 또 물 잘 빠지게끔 이렇게 구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저 당연히 본체로 이어질 줄 알았더니 저도 지금 본체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딱 여기만 남아있네요. 저기 별체부터 한번 파보고 본체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여기가 거북이 하우스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봐보겠습니다. 와서 봐보시면 나무 뼈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여기 석가래가 좀 특이한데 대부분 좀 동글동글한 석가래잖아요. 네모나네요. 네. 강목을 드는 것처럼 네모난 석가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나무도 뭐 섞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보여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셔시문이 있는데 여기도 봐보시면 주방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마 아까 처음 봤던 방처럼 하숙집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크대에 있고 앞에 보일러가 보일러가 있네요. 원래 보일러실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하셔가지고 방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느낌이 되어 있고 또 다음 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넓지는 않지만 잠자거나 식사하시기에는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큰 셔시문이 되어 있어서 이거 열어놓고 있으면 바람도 소요실 들어오고 굉장히 좋네요. 다음 방 같은 경우는 바닥을 보니까 다 미닫이 문이 있었나봐요. 나는 예쁜 지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옆에 창고로 가볼까요? 여기는 바로 옆에 창고인데 여기는 지금 치수가 써져 있어요. 이 창고는 그대로 살리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북이 아우스가 될 것 같은데 창고 봐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아쌀이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별채보다 개방향도 좋고요. 더 튼튼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위에 지붕 공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에 상량도 쓰여 있습니다. 뭔가 좀 정성을 들였던 창고인 것 같아요. 여기 농작물 보관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박스들 조금 쓰덩이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쌀창고 이런 게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되니까 곡식을 그리고 바로 옆쪽을 봐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위에 치수를 제 놓으셨네? 여기까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열이랑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 장독대도 있고요. 또 뒤에는 담장이 꽤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앞쪽이 바로 앞에 학교도 있고 앞집이 조금 지대가 위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북이가 특이하니까 저기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집을 거북이가 사는 집으로 좀 부를 것 같아요. 거북이를 걸어서 놀러 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아이들은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좋겠네요. 점심시간 되면 저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거북이를 보는 거지. 야생 거북이. 사실 어린이들 강아지만 봐도 신나가지고 따로 다니는데 동네 아까 강아지 한 마리 엄청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있다!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본체를 조금 들어볼 건데 아마 여기는 또 방에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보고 가시죠. 이쪽을 파보시면 옛날 부엌? 아니면 저기 끝에 보니까 연탄 자국이 좀 보이죠? 연탄 포관했던 그런 보일러식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바닥에 좀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아궁이가 있었는데 좀 가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부 수리를 했던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일러 배관이 쭉 빠져 있죠. 여기는 한 99%는 보일러식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에 이렇게 작은 마루가 하나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작은 마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 처마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저 같으면 비 오는 날 여기 옆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완전 명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빗소리 듣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 앞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면 이런 소리가 나니까 신형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원래 마루였던 곳이죠? 마루였던 곳인데 지금은 장판을 깔아놓고요.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샤시가 조금 뭐랄까 낮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마루를 좀 낮추고 개방감을 좋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밑까지 내려버리고? 그러면 조금 이만큼 시야가 나오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역시나 석가래나 기둥 좀 봐보세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벽도 사실 굳이 리모드링 안하고 총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끝방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는 장롱이 아주 꽉 차 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조금은 들어요. 장롱 때문에 그런가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고 위에 지금 천장도 보시면 아예 알차게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장롱은 없어져도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체는 엄청 큰데 공간별로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 딱 보셨을 때 좁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결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롱 뒤쪽으로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방 있죠? 아마 그 방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랑만 터도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큰 평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장롱 문 열면 거기까지 이어지는 문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씨. 영화 보이면 그렇다. 형님 씨 아이디어 너무 좋다. 저는 그게 하고 싶은데? 진짜로? 이 장롱 문 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딱 이렇게 열었어. 근데 바로 옆방으로 가는 문인 거야. 아 근데 그거 괜찮다. 저만 줬나요? 아니 저도 괜찮아요. 나니아 염두기처럼. 네. 형님 씨 오늘 한 번 했습니다. 집주인 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미나지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을 잘 살려서 활용하시면 지금 엄청 예뻐지더라고요. 그렇죠? 옆방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냥 여기는 장롱이 없어서인지 아마 방 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도 더 시원하게 느끼시고요. 여기 와서 가보시면 집이 한 요만큼까지인가봐요. 그렇죠? 여기부터 쭉 떨어지게 되어 있고 뒤쪽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집이 이렇게 크면 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아마 여기가 원래 시골집 따졌으면 집 뒤에 있는 마루 하나 있고 이런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긴 이렇게 주방용품들 보관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체의 화장실인 거죠. 집주인 분의 화장실이었던 거죠. 여기는 여기도 아마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 주방이랑 연결이 되니까 벽만 허물어서 조금 더 넓게 빼서 통유리도 놓고 욕조 놓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는 창문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좀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뒤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창문을 달면은 좀 밝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긴 어차피 다용도시로 쓴다고 하면 천장에다 창문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파보시면 공간이 또 있어요. 뒤쪽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집 전체가 뒤쪽을 다 이 창고로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게 밥상 세워놓은 건 줄 알았는데 가보시면 이다지 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잘 살려가지고 이런 포가구랑 같이 매치하시면 집이 좀 옛날 멋도 가져가고 굉장히 예뻐지잖아요. 좀 기대가 되네요. 뒤쪽 공간은 이렇게 시멘트 벽에 발라져 있고 뒤주도 보이고요. 뒤에 또 환기되는 창문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연결만 잘 한다고 하면은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우측을 돌아보시면 여긴 주방인데 주방은 또 유난히 좁네요. 지금 제가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 닿을락 말락 하거든요. 한 2미터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음...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겨우 요리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도 겨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도 좀 연결을 해서 넓게 거실로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연결만 하면 다 넓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음 방으로 가볼게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시골 측 하면 바로 끝에 있는 그 방이거든요. 여기 문이 조금 많이 아픈데 얘는 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방에 집들고다 가보면 각자 개성에 따라서 꾸미시잖아요. 이 공간을.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바뀐지? 여기를 차방으로 꾸미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침실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제가 안다고 하면 사무실이나 침실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조금 떨어지는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죽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마가 떨어지는 그 라인 맞춰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여기는 공간이 길쭉하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라면 여기다 침대 하나 놓고 여기다가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창문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도 지금은 작게 되어 있지만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좀 따뜻한 침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 가는 데도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밖에서 봤던 작은 마루 보셨죠. 그 마루 나가는 문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또 쉬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 집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시골집을 살펴봤는데 집도 여러 채가 있고 공간들도 많아서 어떻게 바뀔지 너무 기대되는 집이었는데요. 더보기와 함께 사는 시골집이라니 그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 집이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한번 구독자 주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FG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